진주야 이거는 동영상입니다 사진 아닙니다 귀여워? 네 아구 미안해 진주 미안해 진주 같이 단어 외우자 진주야 앉아 진주야 손 손 손 옳지 손 아예 잘했어요 빵 응 진주야 일로와 진이 말고 진주 일로와 진주 일로와 저도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대답을 했나봐요 컨실될크 마지막으로 코카소크 마지막으로 바이 찰납 지아 시갈방 마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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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에서 여행 갔을 때 많이 걸었는데 그게 좀 큰 힘이 돼주는 거 같아서 그게 좀 큰 힘이 돼주는 거 같아서 유럽에서 여행 갔을 때 많이 걸었는데 그렇게 힘들었구나 유럽에서 엄청 걸었는데 오늘 더 걷는 거 같은 기분이 왜냐면 오늘 하루에 스키이 넘게 다 가니까 하루에 다 가니까 더 힘든 거 같아 드디어 도착을 한 거 같네요 저 앞에 출발했던 지점이 보입니다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